윤석열 대통령이 사방 6일간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26일에 귀국했습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두 나라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면서 제2의 중동붐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이번 순방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동국가와는 오일머니, 석유파동, 그야말로 우리 경제사의 중요한 시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순방이 첫 번째 국빈 방문이었는데 이번 방문의 의의와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무엇보다도 금년은 우리가 중동에 진출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3년에 사우디에 고속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최초로 진출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외 건설 등 소위 말해서 제1중동붐을 갖고 오일말리를 많이 우리가 벌어들여서 우리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건설 등에 진출도 많이 했지만 중동 지역도 그동안 단순히 원유를 파는 곳에서 다시 그것을 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담수화 시설을 또 한다든지 그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해수를 거쳐 담수화하는 이런 시설을 투자를 하고 이제는 그들도 친환경 스마트 도시 건설 이렇게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디지털 이런 것을 지향하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50년이 되는 이때에 사우디와 카타르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작년에 사우디 총리 겸 왕세자가 국빈 방문을 했고 이번에 답방 형식으로 국빈 방문을 했고 또 카타르도 이번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한층 공고해지고 앞으로 우리 경제 외교의 새로운 지평, 제2중동붐 실현을 위한 탄탄한 외교, 경제 외교 기반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서 보듯이 여전히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우디는 우리한테 제일 많이 원유를 수출하는 우리 제1원유 수입국이고 또 카타르는 제2의 우리 LNG이 또 우리가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번에 이러한 중동 정세의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이것을 확고히 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는 생각이고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하는 데 무엇보다도 많이 나셨었다. 그래서 많은 수주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순방의 성과로 우리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1월에 UAE 순방 때 우리가 300억 불 유출을 했고 작년 사우디 총리 겸 세자가 오셨을 때 그때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때 290억 불 그때 MOU 유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셔가지고 202억 불에 우리 수주 등 이러한 MOU 계약 등을 체결해서 총 이제 UAE까지 포함하면 792억 불에 이러한 수주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화로 지금 최근에 환율로 하면 100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카타르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는데 무엇보다도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니까 UAE와 1월에 400만 배럴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제 비축 공동 비축 협약을 해서 성사를 시켰고 이번에 사우디로부터 500만 배를 소위 말하는 원유 공동 비축에 관한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우리가 비상수급 시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스 플랜트 관련해서 또 대규모 수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24억 불 규모의 수주를 이뤘는데 이것은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의 수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등에서 총 86억 불을 이번에 수주를 했고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약 한 300억 불 정도 수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3분의 1을 이번에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에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현대차의 내연 그리고 전기차 조립 공장을 사우디에 건설하기로 했고 26년부터 약 5만 대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중동 지역의 최초의 우리 자동차 제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중동의 시장을 넓히고 중동의 앞으로 많이 판매 기반도 구축하지만 중동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시아 여기에도 확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사우디에 소위 말해서 5천억 불, 레큐모라고 하는 소위 말한 네움 시티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앞으로 171km나 되는 선형 도시를 건설한다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진출 기반을 마련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가 특히 디지털 플랫폼 이런 데 굉장히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도 주요 도시들을 스마트화, 디지털화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한 진출 계약도 하는 업무 협약 계획을 하는 이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토목,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 토목, 건축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석유 플랜트, 석유화 플랜트, 그다음에 담사 시설 여기에서 이제는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이런 데까지 진출하는 소위 말하는 전방위적인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두셨습니다만 중동 국가들도 지금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중동 국가들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협력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동은 아시다시피 정말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오일머니 자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에너지만의 의존을 해서 국가 미래를 치솟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최적의 파트너가 어딜까 보니까 대한민국이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첨단 제조 이런 데 최고의 강점이 있는 기술 지배학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강국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적의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찾고 있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중동의 빅3, UAE, 사우디, 카타르 엄청난 자본과 소득이 높은 국가들이죠. 여기에 자본,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도 우리의 첨단 기술, 제조 이것을 수출하고 또 거기로부터 안정적인 에너지 공고를 받고 또 양 국가가 서로 도움이 돼야 경제협력이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 국가는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 제조 기술 강국이니까 최적의 앞으로의 자기 국가들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또 그걸 통해서 그들 국가 발전 성장에도 기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막대한 오일 그리고 에너지와 자본을 통해서 그들 국가로부터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투자 그리고 신리도 챙기지만 함께 또 제3국으로 공통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파트너로 중동 지역의 국가들도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우리의 발전, 성장, 동력, 제2중동 특수를 활용한 국가 경제활력, 도모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딱 서로 궁합이 맞는 지금 최적의 조합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방의 성과까지 한번 여쭤봤고 이번에는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 그리고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 경제에 좀 많은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아주 높은 인플레 때문에 각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고 그 고강도 금융 긴축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고 세계 교육량도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를 우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조금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양상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금리의 가파른 인상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왔겠구나 하는 이 차제에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터졌고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에너지 위기,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유가 상승 국제 유가가 상승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또 다른 인프라를 유발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같이 에너지가 부족한 이런 국가들은 또다시 고물가 또 경제 불안 이것이 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또 외환시장, 환율 그리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요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경제는 소위 말해서 경기 둔화에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는 이 회복의 초기에 있는 이 시점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촉발돼서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져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이 우리 첫째 에너지 수급의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로 인해서 물가, 민생 특히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여서 물가 안정, 특히 먹거리, 에너지 가격 안정에 저희들이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강화해서 민생 물가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회복 조집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지금 은밀히 점검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관해서 우리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24시간 지금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을 시켜서 여러 가지 시장 안정 그리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를 좀 짚어보면요. 3분기 GDP 성장률이 0.6%로 나왔고요. 4분기에 0.7% 정도 나오면 이제 산술적으로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가 1.4% 달성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슬아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올해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설수 결손이 감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전반적인 성장 흐름은 얼마 전에 전 분기 대비 성장 0.6% 성장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당초에 정부가 전망한 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개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조금 경제가 여러 지표들이 좋지 않아서 성장이 이렇게 나오겠느냐. 보통 시장에서 전망은 0.4 내지 0.5%를 전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높은 0.6%가 나왔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0.6%가 뭐냐. 보통 성장 2%, 3% 이야기했는데 0% 때는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전분기 대비의 0.6% 했다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미국식 기준으로 하면 전분기 연율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여기에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2.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정부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치가 나오기는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스라엘 사태가 또 터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져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상황이 굉장히 확전되고 더 커지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연평균 상반기에 0.9% 성장을 했는데 지금 1.4% 아마 저희들이 예상 경로대로 간다고 하면 4.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죠. 4.4분기에는 2%를 사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1.4%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면 1.5에 가까울 것이고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좀 비관적으로 하면 1.3%. 대개 1.4% 수준에서 약간의 덕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정부가 예상하는 그 성장 경로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대개 2% 초반대 전망을 지금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 경계를 보고 있으니까. 봄이 안 해도 됩니다. 봄이 안 해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상반기가 좋지 않았는데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하반기를 지나면서 3.4분기, 4.4분기 가면서 점점 더 나아질 것이고 내년 가면 그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 사태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긴장을 놓지 않고 제대로 물가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이 정상 경로를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원인이 감세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앞으로 대책들을 내놓으실 예정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감세 때문에 금년에 세수 부족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에 금년 세제 개편을 할 때 국회하고 합의를 해서 세법을 통과시켰죠. 그때 금년에 세수 영향은 약 6조 정도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세수 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초 전망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세수 감은 보통 작년에 우리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준 부분 또 우리 식대 관련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높였고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세수에 조금 영향을 미친 건데 전반적으로 저희 59조 금년에 당초 전망보다 부족할 걸로 본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최대 10조 이상 줄고. 그다음에 법인세, 법인들의 일반적인 경기 흐름보다는 법인의 이익, 영업이익이, 기업이익이 굉장히 떨어져서 보통 반도체 등 잘나가는 기업들이 한 해 한 10조 정도 내던 세금이, 금년은 거의 세금을 못 내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 있다.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경기도 내년에는 조금, 지금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고 하면 내년에 세수 사정은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금년에 세수가 부족했던 것은 전반적인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 때문에 있은 것이지, 세제 개편에 의한 감세 때문에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소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더 써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전 재정을 강조를 하면서 허리띠를 좀 쫄라매자, 그러면서도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 우리 민생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든지, 국민 안전을 지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출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8% 총 지출 예산 증가율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복지 이런 쪽은, 특히 사회복지 쪽은 8.7% 내년에 증가를 합니다. 장애인한테도 대폭 지원을 늘리고, 어르신들 챙기는 부분, 일자리 이런 부분은 많이 늘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더 많이, 더 큰 폭의 지출 증가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역시 살림살이 재정 상태를 보니까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다. 좀 아쉽지만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400조가 넘는 부채를 증가를 시켰고, 보통 우리가 물가를 포함한 경제 성장이 3 내지 5%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예산 증가는 추경을 포함해서 연평균 12% 이상을 증가를 시켰다.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늘고 국가 부채가 천조가 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우리도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나면, 결국은 이것은 국가의 빚으로 남고, 그 빚은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한테 전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재정 운영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졸라매대, 우리가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해서 불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대폭 드러내서 약자 복지, 국민 안정 지키는데,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호 부총리 겸 계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중동 순방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국내 경제정책의 현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